트럭 최차차 정우설 타브 발빗대 보강 나무로 다 되어 있어서 따로 보강작업할 것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. 바닥도 철판으로 보강이 되어 있어서 따로 보강할 작업 없고 외관은 이번에 전체 도색을 마친 상태입니다. 연식은 한 15년정도 지난 화물차지만 수리할 곳 없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양호한 상태를 유지중입니다 옥션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골드로 나온 타입이고 실주행거리가 20만4천킬로입니다 이상입니다